최근 도운의 교직원 감염이 잇따르면서 고3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원격 수업 전환일이 앞당겨졌습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당초 23일이던 고3 온라인 수업 전환을 준비된 학교는 오늘부터 실시하도록 해 원주고와 원주여고, 치약고 등 도운의 6개 학교가 수험생에 한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. 내일부터는 횡성고와 진부고 등 5개 학교가 고3 온라인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학생들은 예비 소집을 제외하고는 학교 방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.